안녕하세요 배치고사 보러 왔습니다 지금 대AP 시대야? 대AP 시대면 나에게 맞는데? 요즘에 흐웨이가 제일 핫하다고? 근데 솔랭에서는 별로 안 좋지 않나? 나 진짜 배치 잘 봐야 되는데 저 배치 3승 미션이 있어요 저 진짜 배치 잘 봐야 돼요 문제 때문에 CS 못 먹었어 그냥 맞을 걸 그랬나? 이 정도면? 턴미드 버텀 다 떴는데? 어쩐지 너무 스무스하다 싶었다 어쩐지 멀뚱멀뚱 서 있더라 왜 서 있어? 아 애쉬 궁 맞은 거야? 아 나 왜 서 있나 했네 어쩐지 멀뚱멀뚱 서 있더라 어쩐지 멀뚱멀뚱 서 있더라 저도 잘 지냈어요 잘하는데? 알리스타 전라 맛있네 알리 잘하는데 우와 더블길 알리가 잘한다니까 알리가 알리 저 녀석이 너무 잘해 물이 안 나지 물탑을 파괴했습니다 물탑을 파괴했습니다 물탑을 파괴했습니다 뭐! 존맛해 아 소렌차스 아 이거 근데 티탑 몇 개네 일단 실버 1 배치가 됐고요 한 판만 이기면 골드가 될 것 같네요 2승 2승! 아 배치고사 2승 좋습니다. 나은가? 죽인다. 아, 만화가 오네. 아, 아, 아 시벨 펼쳐지 말라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아니 왜 전라인이 이게 무슨 일이냐? 아, 이 시벨. 음, 올 것 같더라니. 진짜 궁이 너무 아쉽다. 앨리스가 막아가지고 궁을 제대로 쫄 수가 없었어요. 도cal 사억 3승. 란스 identifier avsk. . 런애 진짜 못한다. 런애는 사람이 아니다. 오 마이 갓 bakedanyak collective Of my god. 너무 터진다. 사실 사실 신 망했어. 런애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망하긴 했어. 오데스야, 오데스. 아니 진짜 게임이 아 내가 지금 배치를 너무 낮게 봐서 그런가? 배치고사로 배치를 너무 낮게 봐서 그런가 진짜? 게임이 뭐 이래? 게임이 뭐 이래? 어? 예? 본데가 좀 너무 잘 커서 어지간하면 질 것 같지 않긴 한데 시간 주면 안 좋긴 하다? 승홀더도 장로 되고 이런 거 빡세가지고 이딜 백스를 암살하려고 야 여기 W가 안 먹혀 님들! 어 됐다 뭐지? 아니 W가 안 먹혔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고맙습니다! 너무 잘한다? 미드가 아 근데 쓰레쉬가 많이 자라긴 해 근데 끝내봐야 될 것 같은데? 꿀템전은 너무 불리했어 어? 어? 야 이번에 돈 진짜 바짝 쫓아와서 지금 차이 안 나겠다 이제 차이 나는 건 손가락뿐이다 이제 장로 7시야 잘하면 끝날 수도 있겠는데? 내가 줘야 돼 저런 요네가 이기고? 아 진짜 존나 억울하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짜증난다 답은 둘 중에 하나네 찢든가 찢어지든가 답은 진짜 이거 찢든가 찢어지든가다 아니 올라프 은근 그렇게 고통 안 받을걸? 그 큐가 있어가지고 큐 잘 맞추면 할만해 지랄한다 지랄한다 Kot$owa 아군이 다냈습니다 아군이 다냈습니다 뽈락도 기졀놈다 범량로 위적 1t 높은 2t 안 meno 탑도 이겼다 진짜 할만할지도 진짜 할만한데? 이길만한데요 여러분 뭐하셈? 진짜 피도 없는데 거길 왜 들어가? 진짜 솔랭의 맛이 매콤합니다 너무 매콤해요 너무 갈렸어 우리 그냥 레오나 무는 애만 봐도 되는데 흐웨이가 걔 노사람이라서 할만하거든? 흐웨이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길만해 흐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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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나 지금 배치 진 거야? 3패 한 거야 연속으로? 아 진짜 말도 안 돼 아 어떡해 나 미션 있단 말이야 아니 나 배치 3승 미션 있는데 2승 2패야 아 한 판만 이기면 되는데 아니 한 판만 이기면 되는데 백스판 진 것도 말도 안 되고 아니 우리 판은 그부가 너무 막았어 어떻게 이기지 나 이길 자신이 없는데 방금 이 판도 지면 안 됐고 전판도 지면 안 됐는데 계속 져가지고 나 진짜 못 이길 거 같은데? 아니 이기는 방법을 잊었나? 왜 이렇게 못 이기겠지? 다행히 예상대로 야소가 못 하긴 하네요 진짜 다행이다 잘하는 야소가 아니라서 잘하는 야소가ôm 응 용OY 네 summ 엉 Wit 아, 저게 안 죽어? 나이스! 일부러 맞아준 건 아닌데 야소가 못했어. 아니, 이 판 안 줘야지. 이 판은 치면 안 되지, 인간적으로. 나 진짜 자신 있는 픽 뽑은 거라고. 이 판 진짜 안 지겠다. 그 발언을 기어코 해버리시네. 아, 이 판 안 지겠다가 금지어야? 이겼다! 이겼다! 빨리 이겼다. 배치 너무 힘들었다. 3승이 이렇게 힘든 거야 할 줄 몰랐어. 오늘 그래도 미드 잘했다. 오늘 미드 알쳤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